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이번 주에는 워트와 퀄리타스 반도체 두 종목의 상장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워트부터 상장일의 체크포인트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정교한 환경을 제어해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고요 공모가는 6,500원, 키움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면 우리 사주 1인당 배정 금액이 약 2,100만원 정도가 됐는데요 미달 없이 다 소화가 됐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었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면 수요 예측대의 10.06%에서 배정 후에는 42.14%까지 크게 확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3개월 비중이 37.90%로 매우 높고요 1개월 비중이 4.23%가 되겠습니다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을 하면 33.93%에서 26.40%까지 감소하고요 금액으로는 277억원 정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200억원대라 가벼워요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차별 비중을 보면 국내 기관이 38.21%로 가장 높고요 기존 주주가 37.36% 좀 비슷하네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아주 높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 청약자가 그 다음 2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트의 기존 주주는 1% 이상 보유주주 3명과 기존 소액주주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1,000원이었던 것을 참고를 하면 이들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 6,500원에 비해서는 확실히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건만 정리를 해보면 최종 확약은 42.14% 예상보다는 많이 올라갔고요 최종 유통가능 물량은 26.40% 기존 주주의 비율은 9.86% 정도가 존재하고 기존 주주의 상장일 매각 가능성은 높겠습니다 유통가능 금액은 약 277억원, 시가총액은 약 1,048억원으로 부담 없는 사이즈라고 보이기는 하죠 자 그러면 우선 유통시총 200억원대 종목들의 과거 성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이후에 유통시총 200억원대 종목들을 찾아보면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시큐레터, 스마트레이더, 빅텐츠, 오픈롤, 시큐센이 있거든요 보면 시초가가 50% 수준에서 출발했던 인스웨이브, 시큐레터도 고가 기준으로는 100%를 넘겼고 또 코넥스 이전 상장이었던 빅텐츠도 17%대로 출발을 해서 고가 기준 99%까지 올랐었어요 오픈롤도 마찬가지로 30%에서 출발을 해서 210%까지 갔었고요 시큐센은 198%로 출발 293%까지 올랐습니다 시큐센은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첫 타자로서 그 빠를 조금 받았던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200억원대면 가볍고 단타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자주 나타났다라는 것을 참고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건만 놓고 본다면 이번에도 또 100% 정도를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가격 메리트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회사 측이 제시한 비교 기업들의 PER은 보시는 표와 같거든요 HP, SP는 30.90배, 유니셈은 11.15배, FST는 9.71배, 테크밍은 41.54배, 워트의 공모가 기준 PER은 23.29배 이 중에서 사업 내용이 조금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칠러 장비 업체들 유니셈, FST랑 비교를 하면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앞에서 계산한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하면 6,510원 정도 딱 공모가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만원 미만이라서 조금 저렴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밸루에이션 매력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공모가 만원 미만의 공모주들 쭉 나열해보고 상장일에 고가 기준의 수익률을 체크를 해봤더니 수요 예측이 부진했던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00%를 넘겨줬더라고요 그래서 워트도 수요 예측 결과는 괜찮은 편이고 사이즈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수급이 붙어줄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에서 말씀을 드렸던 제 생각 로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밸루에이션 이런 것은 매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공모가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HBM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럼에도 수요 예측 결과가 좋은 편이고 HBM 테바로 엮일 수가 있으며 사이즈가 가볍고 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 붙어주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또 최근에 상장일에 고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잖아요 신성 ST가 81%, 퓨리시 85% 두 친구는 보시면 유통가는 금액이나 시가총액 사이즈가 가볍진 않았거든요 공모주는 어쨌든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즈 조건만 놓고 본다면 워트가 이들에 비해서 훨씬 가볍기는 합니다 만약에 워트가 상장일에 신성 ST나 퓨리시보다 훨씬 잘 가준다면 당분간은 우리가 또 사이즈에 좀 더 집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공모주도 사이즈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경향이 항상 나타났잖아요 기본적으로 수급이 약해지니까 그나마 가벼워야 약간의 수급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아무튼 상장일의 주가 범위는 3,900원에서 2만6천원이 되겠고요 과거에 유통시 총 200억 원대와 공모가 만원 미만의 공모주들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보통 고가 기준 100% 이상을 찍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100%는 기대는 해볼 수는 있겠는데 밸류에이션 수준이나 최근의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약간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비례까지 참여를 했다면 27%, 8,250원 이상에서는 팔아야 파킹 이자와 수수료를 이길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이상은 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진한 증시 속에서 그래도 신규주들이 살아남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으면 하고요 내일 아침에는 워트의 상장일 라이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